대표님 퇴원하기로 했다며? 원래 한 군데 오래 있는 양반이 아니잖아 왜? 아버지 아픈 것 때문에 그래? 얘기 못해서 미안해 근데 대표님이 하지 말라고 했겠지 그 인간 많이 약해졌더라고 그렇게 마주기나 챙기지 네 마음 난 알아 너랑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되고 싶어져 아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혜경아 가볼게 당신 뭔지 몰랐네 나으로 갈까? 아니 여기서 잘 그때 전화했을 때 왜 그런 메시지 남긴 거야? 네가 좋아서?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한 게? 아니 그거 말고 다음에 하나 더 보냈잖아 뭐라고 보냈는데? 네 연락 기다리겠다고 했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네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? 타이밍에 안 맞은 셈 치자 우리가 그렇지 뭐 그럼 지금 타이밍을 맞춰보는 건 어때? 그럼 지금 타이밍을 맞춰보는 건 어때? 802호 예약 확인되셨고요 저기요? 방에 있나요? 고맙네 고맙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